가마쥐야 너무 귀여워 안녕 한입도 안 드셨네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근데 나 근데 모자를 쓴 게 낫지 아니 좀 내추럴하지 않죠 무시 엄청 맛있는 줄 알았나 이거 못 자르는 거 같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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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야죠 이렇게 저희는 지금 미팅에 있어서 그만해요 회의실에 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저거 스스로 할게 일단은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 도전 이 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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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스스로 할게 그 정도 마디? 응 한마디만 한마디?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? 어 그렇게 하나만 쳐도 될 것 같아 무슨 노래야? 찡! 한마디 치고 음 음 체스 로스팅 어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메롱 메롱 으윽 앗 으윽 으윽 아 세상에 염 아 으윽 으윽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